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운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산 신항 입구의 섬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신항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정부 예산 4,649억 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토도를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신항 입구에 위치한 토도는 18,000T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입출항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그동안 해운업계 등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토도 제거 사업이 본격화되면 초대형 선박 입항이 원활해져 해운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해수부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서측해역에 3만 톡급 이상 대형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수리조선단지를 건설하는 등 부산항의 부가가치 창출에 힘쓸 예정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